미션이 들어왔다 여성이로 되시면 어떡하? 2만원? 이건 해야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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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내어주시오 멋있다 스미네 이제 여성형 디지몬 월드컵 하면 좀 깰 듯 이 상태로 하라고? 바나나형 분위기 잡고 울뻔했는데 무슨 짓이야 그 감독은 이어가는 거야 오오 처음 본 디지몬들인걸? 웨르네 형 10만원 리액션 뭐야? 그랜절로 원하는 노래 1절 불러줍니다 오오오오오오! 10만원 리액션을 물어보면 10만원 속 위험인가? 앞으로 4만원 남았다는 것인가? 나는 그랜절로 준비해야되는 것인가? 그랜절로 한 채로 버터플레이 불러야 하는 것인가? 윤희 난 버터킹 세상이 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성형 디지몬 이상형 월드컵을 할거에요 우리 추억 속으로 다시 다 같이 빠져 봅시다 인오몬 브레스 시스터몬 블랑 둘 다 처음 보는 디지몬이에요 왼쪽은 이제 모코몬이 뭐 지나가는 느낌인데 모코몬 맞나? 아니 내 그 뭐야 하당몬 그 전에 그게 뭐냐 이빨 이몸 존나 많은 새끼 콜어몬? 아닌데? 약간 성격이 소극적이지만 자상하며 약간 백시미가 있는 그런 귀여운 성격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어... 와... 자 베르스타몬 그리고 메르바몬 둘 다 일단 데이트를 할 때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면 총에 맞거나 썰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 여성인거 버전인 것 같은데 그 베르... 베르제브몬? 걔를 떠올렸을 때 얘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얘는 면허도 없고 투벅이야 이 순간만큼은 물질적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나 누나와 차 있어? 어 얘 없어요 베르스타몬으로 하겠습니다 뭐야 와 근본기가 근본기가 대박이다 씨바 젖됐다 나는 레이디 데블몬의 엔젤 우먼하고 뺨 뺨 따고 싸움 할 때 짝소리해서 엄청난 사람 잘하는 걸 알았어 아 근데 아 이런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쿠야몬씨가 굉장히 매력을 어필을 잘하셨네요 일단 피부색이 그러면 살색으로 가야지 쨕! 야아 쨕! 야아 와 성격몬도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종교 대립을 이렇게 해버리네 자 여기서 타임! 그 저 진짜 이상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의미로 화단이 가는 거 아니고요 제발 잠깐만 기다려요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고 왔어 일단 엔젤 우먼이 궁룰이야 아 궁룰인데 근본인데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쉽지 않네요 결정적으로 코스춤은 엔젤 우먼께서 훨씬 등장하나 근데 눈이 안 보인단 말이지 눈감과 인터넷에 떴다고요? 오 마이 갓! 잠깐! 니들 속지마 진화의 과정을 봐야돼 와 둘 다 누님 스타일인데 와아 아 죄송해 마우스 왜 이끄는대로 움직였을 뿐이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하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야 아무리 그래도 수위는 좀 아니 이렇게 얘네들은 눈가리를 자기 가려돼? 입을 가리거나 아니 일단 유노몬은 다가오지 말라고 이미 온몸에 철 지금 저거 다 해놨는데? 킹시국에 마스크를 꼈으니까 도덕적으로 바로 유노몬으로 가겠습니다 오 뭐야 오 여기 괜찮은데? 대가리 달린 이게 힐인가 보다 삼정을 피하자 얘는 의외로 궁예일 수도 있어 아 쉣! 얘는 눈 때문에 싫은데 근데 얘는 눈을 알 수가 없어 아 근데 솔직히 헤르몬이 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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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라고? 왜? 꼬랄머리시라니 오른쪽은 딱 봐도 목욕탕 들어가면 같이 등 밀어주게 생겼잖아 바보야 뭔 소리야 이건 DR못이라고? 니들은 겨알못이야 씨바 야 겨드랑이를 보여주는 자세들도 이미 남달라 전자는 제대로 보여주잖아 후자는 애매하게 애매하게 가렸어 얘 겨알못이야 그리고 전자는 얼굴이 보이고 아 눈빛 봐 퇴퇴비가 미쳤어 후자는 디테일을 보여준다고? 야 전자는 디테일 보여줘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포인트는 저렇게 완전히 벗은게 아니고 알지? 일찌 누나들 많이 있는거 타이집니다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지만 디지몬은 성별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 마음속이 있습니다 이 16강으로 들어섰어요 저는 같은 값이면은 얼굴이 드러난 쪽을 고를거에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아 이거는 뭐 라일리항모는 아까 레가모니라서 붙은거지 이 렌즈가 너무 커요 미치몬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타이집니다 자 킹시국에 개념있게 착용하는 자로 갈 것이냐 이노몬으로 갈 것이냐 야 근데 솔직히 내가 유노몬을 고르긴 했는데 재선신이 아닌거 같애 무서워 이게 뭐야 까? 그러네 8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거는 뭐 시스템은 늘어로가 꽉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 요기에서는 둘의 무기를 보면요 이 사람은 그냥 종소리되는 무기잖아 근데 이분은 그래도 좀 실용성이 있어 집에서 내가 집을 많이 어지르는데 청소를 잘 도와줄 것 같애 그래서 미치몬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노몬이야 왜냐면은 얘는 일단 뭔가 관심이 없어 보여 봐봐 지금도 지 공기놀이하는데 바빠요 근데 이노몬은 나를 봐주고 있어 관심도가 벌써 틀려요 야... 근데 얘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릴리스몬 너 오토바이 있어? 차 있냐고 우리 베스타머드 저기 오토바이 있거든? 근데 릴리스몬 그거 알아? 오빠가 포르세 있어 오빠가 포르세 있어 둘 다 지금 같은 느낌으로 다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둘 다 또 나를 봐주고 있어 야... 이거 어렵다 둘이 공통점이 꽤 많아요 문신도 같은 위치에 있고 아... 쉽지 않다 이거 위치몬이면 고양이도 딸려와서 같이 가는 잠깐만요 같이 뭐가 가는냐 씨발 아 이거 이거 고민하게 되네 아... 둘 중에 누가 나사기지 아 미치겠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새끼가 와나나님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구글의 위치몬 검색 그러면은 이노몬은? 오오! 이노몬으로 가겠습니다 자아... 요거 조금 힘들어요 물론 얼굴이 안 보이긴 하지만 엔젤 후보는 굉장한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상 결승이라고 해야죠 이게 내가 타이지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엔젤 후보는 타이지를 좀 이렇게 개량해서 좀 더 이쁘게 아... 이거 쉽지 않다 아... 이거 쉽지 않다 엔젤 후보는 아까 봤고 릴리스몬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야... 여깄다 큐티 섹시가 여기 있었다 아... 이거를 가져가네요 꺼져 이노몬! 이거 어디 가미 에휴 społec 물속으로 돌아가 리리스몬! 어디 한번 메이킹 한번 볼까? 연? 엔젤 후보는 1등이고 데누스몬은 2등 레일스몬 3등 그냥 순위권 있을만한 애들이 있긴 하네요 개 쓸데없는 이상의 언제부터 해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